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증빙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라며 5억 원어치의 물품 구매 내역서를 새마을금고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5억 원어치의 물품 구매 내역 중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곳이 이미 폐업한 곳으로 취재됐습니다. 폐업한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다니요. 폐업한 곳에서 그것도 1억 어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새마을금고 측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고요. 이 물품 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해당 새마을금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지만 금감움도 새마을금고를 공동검사하고 나섰습니다. 검사를 파견한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해드리는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폐업업체 구매 내역 제출 관련 보도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5억 원어치의 물품 구매서. 이건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당시 우리 딸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빙할 목적으로 제출됐을 겁니다. 5억 원어치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1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업체가 수년 전에 폐업한 업체인 것으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B 업체는 아예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 이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도 불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이 대목을 보면요. 저 물품 내역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를 기반으로 받은 대출. 이게 불법이 아닌가? 이게 사기 대출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갸웃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영수증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 증빙이 나오면 이미 폐업된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면 처음에 11억의 사용처가 기업 운전 자금, 물품 구매 대금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닙니까? 11억이. 그렇다면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원천 무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11억이라고 하는 아마 소상공인은 알겠습니다마는 1억, 2억도 빌리기 힘들어요. 당시에? 최소한 11억을 빌리라고 하면 엄력이 3, 4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4, 50대 정도 돼서 그런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11억을 아무리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미 사실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입니다. 불과 4개월짜리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한테 어떤 회사가 어떤 금융기관이 11억을 빌려줍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피해가 없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래가지고 기업에 대한 말하자면 대출 볼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00억이면 그중에 11억이 전혀 불법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 소상공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부동산 대환으로.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환은 불법인 겁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부동산으로 대출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대출받은 거 역시 불법이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도 11억을 이렇게 썼다. 부동산에 친구들, 지인들한테 돈 빌리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이 이미 본인 발언에 의해서도 이것은 불법임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이 합법적인 대출인지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검사하고 있고요. 금감안에서도 검사를 파견해서 공동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식음석이 될 법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취재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누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인가? 불법적인 소지는 없는가? 안용한 의원님. 양 후보가 낸 저 5억 원 원치의 물품 구매 내역서 폐업한 곳에서 1억 원 원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문 닫은 곳에서 어떻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합니까? 그런데 저 문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 대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사문서 2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그 사업체가 아무것도 없는 허위인 사업체가 아니라 거래가 있었던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거래 명세서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로 현재 보도가 사실대로 팩트가 그대로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A 업체로부터 뭔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거래했었다. 그러면 우리 업체는 활동을 하는 업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을 한. 그런데 이제 저런 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금융기관에 허위로 그 업체의 실적을 부풀려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아예 업체가 없는 업체를 바탕으로 해서 저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죄질로 말한다면 굉장히 악질이죠. 굉장히 나쁜 케이스인데 저는 또 그 이전에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했던 게 강남 3구에 있는, 그건 2020년. 한참 아파트값이 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가끔 서민 정당, 서민 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 3구에 부동산 가게 한참 뛰던 시절에 저렇게 막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투기 대회를 뛰어든 것. 사실 투기와 투자는 애매합니다. 그 구분이 본인 투자라고 하겠죠. 그러나 투기와 투자에 구분할 때 이런 점은 있습니다. 투기는 자기의 능력을 아주 벗어난 상태의 투자를 통해서 횡재를 노리는 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돈이 부족했으면 딸 이름으로 없는 서류까지 만들어서 없는 사업체까지 만들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이건 투기죠. 본인들이 말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그렇게 부동산에 뛰었을 때 그때 일조를 했던 그런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이제 와가지고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에 돼서 또 서민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또 강남 상무 무슨 부동산 값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것이죠. 저는 모순된 행동을 한 후보가 과연 정치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